우리나라에서도 비싼 불고기를요 쉴 새 없이 이렇게 싸 먹으면서 먹방하고 있죠. 불고기 is one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 and I think everybody loves 불고기 and it is nutrition and easy to cook. 또 다른 영상 잠깐 보실까요? 비싸다는 개인 트레이닝 지금 PT까지 받는 모습이고요. 평양의 일상을 올리는 유미의 채널은 지난해 6월에 개설돼서 현재까지 10개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 CNN이 북한 유튜버 유미의 영상이 조회수 4만여 회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유튜브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대외선전의 전략과 방법을 바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창의적 선전을 지시한 이후 유튜브 영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내용 조작 외에도 너무 체제 선전용이라는 게 티가 난다는 거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